중동에서 오셨어요. 그래서 수의를 좀 타셔가지고 옷을 그냥 입고 합니다. 하영원 가수님을 모셔서 가만히 하면 흘러갈러가 들어보겠습니다. 하영원 가수님을 모셔서 가만히 하면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하영원 가수님을 모셔서 가만히 하면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하영원 가수님을 모셔서 가만히 보시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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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하여 내가 서연히 떠나 서연히 떠나 아쉬운 눈을 믿지 떠나 fra 한글자막 by 한효정